여러분들 저는 오늘 혼자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매니저는 이제 지금 아는 동생이랑 런던 놀러 갔고요. 저는 좀 쉬다가 저 스스로 이렇게 배낭여행같이 혼자서 여행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발길 가는대로 쌍남자의 저녁 먹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밤거리인데 지금 시간이 8시 30분이에요. 음침하죠? 자 이제 거리에 불빛 전부터 보이기 시작하죠? 이곳에 음식점이 있다는데 정확히 어딘지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잘 몰라요. 뭐 먹어야 되는지 케밥이니까 케밥이 먹어봐야 되나? 들어가볼게요. 일단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문해줘 볼게요. 예아, can I order please? 예. 네. Alright, this is my first time trying your food. Do you like a food like a shawaman? shawaman. What's that, sir?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chicken, tikka, roti, and non? Sorry? Roti is different bread, non is different bread. Non is fluffy one, soft one. Roti is wheat flour. 자 여러분, 이런 주인크는 라시이라는 건데 스무디처럼 나왔어요. 굉장히 담백하고 요구르트, 맹고 맛이 나요. 요리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계세요. 제가 처음이라 제일 신기하게 찾아볼게요. 여러분, 이제 국식이 나오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랩이 싸져 있고요. 그다음에 샐러드는 그냥 야채만 나왔어요. 뭐 드레싱 같은 게 없다고 합니다. 넌이라는 전통 빵에다가 랩이 속에 케밥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야채의 양이나 이런 거는 적절한 것 같고 샐러드에서 드레싱이 없네요. 맛있게 먹고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식사를 다 마쳤고 집에 갑니다. 영국에 있는 마지막 밤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생한 매니저도 있고 또 우리 가이드해 준 팬분 그리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주인도 우리 지인분께 드릴 게 없어서 이렇게 쟈니와크 블루라벨을 대접해 드리려고 샀습니다.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한국이나 외국이나 술값은 똑같더라고요. 예전 뭐 가깝게는 수개월 멀게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접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엄두가 안 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그런 보답을 드릴 수 있네요. 자, 그럼 한 잔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랑티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자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어요. 자, 여기 한 잔들 가져가시고 마랑티비의 위하여 위하여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